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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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다실행다 올림픽 품메달을 따서 국내 최고사람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선수로서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꼭 오늘 이번에 그 큰 소원을 풀었습니다. 백두산 대국 최우선수 법무를 다하려면 작은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 축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3주차 올림픽 참가자들은 어떻게 하면 경련은 최고사람과 농축기야 강청 대국 본소리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한 인민에게 기쁨을 주기입니다. 오직 이 한 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선수, 감독들은 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백절불구리 혁명정신 백두산 대국으로서의 이 백두산이 아름답게 우리 싸워서 이번에 높은 손가락을 유화할 수 있었습니다. 백두산이 아름답게 우리 싸워서 이 분의 높은 손가락을 유화할 수 있었습니다. 백두산 정신에 이 분의 높은 손가락으로 dear 이 분의 높은 손가락을 유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의 높은 손가락을 유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전빈을 유화할 수 있었습니다. nhất이 경제적 Çok Hero 나는 엥 progress 해가 난민주제들의 마음을ими 너무 accounts 날씨의 너희는 NHL로 치즈 나누어왔 aleg 깁Fine ் NE Perhaps 10시 이후에 한글자막 by 한효정